일본의 한 양아치 격투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소년원 출신 레오 선수 절도 및 폭력으로 소년원 생활을 한 양아치구요 레오 다음 사람 소개 드렸는데 복장이 살벌하죠 얼굴까지 문신을 했는데 복명가왕 왕중왕전으로 착각했나요? 암튼 어린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는데 때로는 왜 따돌림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구요 진심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글쎄 오프터 좀 바꿔야 될 것 같구요 한편 기싸대기 대회에서 준우승까지 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객가나가 잘 되어있는 친구죠 갑자기 기싸대기 날리고 있죠 소년원 난장판이구요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데 장난치지 말라고 선빵을 날렸구요 얘네들 보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너무 정상이죠 결국 양선수 대결하기로 결정 됐구요 방어력 만렙 대 소년원 어떤 대결이 될지 연결할게요 대결 시작합니다 롤킥 펀칭 희청거리입니다 후드북 반칙을 했는데 지금 너무 기본이 없죠 배우고 나면 좋은데 봉알킥 여자 아니에요 남자에요 와사바리 넘겨버립니다 심판 뜯어 말렸구요 아 다시 암잇발 가득 아이스 깨끼 페이크 펀치 아이스 깨끼 하는 척 하면서 펀치 날렸구요 소년원 자 정신적 데미지까지 들어갔죠 정신없습니다 메이드 경기씨가 중료됐구요 결국 소년원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너무 기본기가 없었죠 소년원이 손쉽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기세가 오른 소년원 또 다른 상대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번 상대 교웨이 선수인데 어려서부터 가나대를 수련했고 16살 때 가나대 세계 챔피언까지 지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대결이 될지 경기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영선수 링에서 만났구요 자 대결 시작합니다 어 시작하지마자 달려줍니다 아 펀치 걸렸죠 어 싸잡고 넘깁니다 킥복싱 룰인데 싸잡고 넘겼구요 하이킥 장렬 어 제대로 걸렸죠 어 교회의 지금 움직임이 좋습니다 펀치하고 위빙 섞어가면서 잘 치고 있구요 어 깻빵 하이킥 어 넘어졌구요 다리 스트레칭 장렬 굉장히 시원할 것 같죠 지금 마사지도 수련한 것으로 보이구요 레프트 걸립니다 어 요청머리 어 심판에게 펀치 다시 펀칭 들어서 택다운 꼬마 택다운 하는데 저 경고줘야죠 심판 경고주고 있습니다 말 더럽게 안듣죠 디우리기 들어갑니다 다시 보시면 돌려차기 빗나갔고 디우리기 오래 본 디우리기 중에서 가장 찰지게 들어갔습니다 충격받았죠 카운트 들어갑니다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닥터체크를 했고요 감기 재개합니다 좀 침착하게 감기 풀어나게 되는데 똥마령 강아지처럼 너무 급하죠 다시 펀치 딜을 잡혔고요 인사이드 외들킥 실력 차이가 너무 납니다 원투 걸립니다 대문 박차의 킥 가지가지 나왔죠 경기 시간 경기 시간 종료됩니다 남부럽지 않게 얻어 터졌고요 소년원 주요 장면 다시 보시면 이 발차기가 굉장히 좋았죠 갑자기 빗나가서 디우리기 콤보 좋았고요 제대로 걸렸어요 광대 쪽에 자 판정으로 가는데 만장일치 교회 선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끝까지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대로 된 선수 만나니까 맥을 붙였고요 자 다음 대결 폭주족 특공대 출신 파이터와 전 일본 가라데 챔피언 싸이 대결인데요 먼저 자기소개를 합니다 폭주족 미쿠르와 전 일본 가라데 챔피언 싸이 대결 중인 리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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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로키 로키게 펀치 날려봅니다 자 가라데 챔피언 저 뭔가 어설프죠 펀치 날라올 때 앞을 안 보고 있습니다 맹인무사 자또이치 모드고요 자 밀어붙입니다 이제 아 지금 체급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이죠 힘에서 밀리고 있는데 아 가라데 지금 막펀치 날리고 있죠 아 경기 종료됐고요 복지적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안면 타격이 없다 보니까 적응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 양아치 파이터 대결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